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늦은 생일 파티에 오신 원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케이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매니저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거는 또 나연언니랑 모모가 케이크를 준비해 줬어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브이앱을 찾아뵌 장현입니다 안녕 잘들 있었어요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원스 제가 생일날 생일날 배탈이 심하게 나가지고 생일 브이앱을 못했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브이앱을 하려고 이렇게 켰습니다 안녕 안녕 언능 들어오세요 언능 들어오세요 언능 들어오세요 연스 많이 축하해주신 원수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생일선물 주신 우리 스태프분들 그리고 모든 지인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내가 이거 필터를 안했구나 필터를 해볼까? 필터면 예뻐져? 필터면 예뻐지지 이렇게 밝게 어때? 이미 못생겨서 네 옆에는 승혜언니가 승혜언니가 있는데 승혜언니가 못생겼다고 했으니까 이미 이거 우리 매니저님이 넣어줄래 아 진짜? 생일선물 받았어요 승혜언니 매니저님이 내 입장에 모자 줬어요 음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오세현 매니저님 잘 쓸게요 그리고 생일선물받은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언박싱 해보려고 여기서 근데 일단은 제일 큰거 제일 큰거부터 짜잔 짜잔 벌써 크리스마스 물씬 나는 선물인데요 이거는 메이크업 언니들이 선물해줬어요 뜯어볼게요 와우 정말 크리스마스 물씬 나네 드시나요? 네 아 이거구나 아우 예뻐 예쁘다 고마워요 이게 배터리도 넣어서 할 수가 있고 배터리가 있어? 배터리를 넣어서 할 수도 있고 선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고마워요 우리 룰루 메이크업 언니들 감사합니다 뭐 갖다 줄까요? 자랑할만한거 좀 갖다 줄까? 또 제가 한우를 선물 받았어요 여러분 한우를 선물 받았는데 이거 1등급 하는데 이건 못 뜯겟다 귀찮아 네 승현 언니가 뜯어주고 있습니다 뜯어도 뜯는 동안 이거 뜯으면 내가 먹을 수 있는거야 뜯는 동안 다른 선물을 그리고 아벤누에서 생일선물을 주셨어요 이렇게 장혜님 하트하고 아벤누에서 생일선물을 주셔서 짜잔 짠 아 이쁘다 네 로션이나 뭐 하트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니저 언니가 옷을 선물해줬어요 호주티 짠 너무 고마워요 민경언니 너무 고마워요 잘 입을게요 그리고 블루 헤어 선생님들이 샴푸랑 린스 선물해주셨는데 저의 머릿결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샴푸와 린스를 보내주셨습니다 독특해요 뭐가 독특해요 이런 생일 브이로그 처음인가 네 방금 한우가 도착했는데요 우와 한우 잘 먹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는 가족들이랑 꼭 같이 먹겠습니다 제가 먹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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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선물해주셨어요 이거 예쁘다 이거 예쁘다 오빠가 선물을 줘가지고 제가 지금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어 지금 한 거의 5일 됐죠? 근데 뭐 아직 닫았다고 윤바 오빠 너무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근데 근데 정작 옆에 있는 승현언니는 선물을 안 주더라고 아 니가 나 봐라 옆에 있는 승현언니는 정작 안 주더라고 네 그리고 또 선물이 또 많이 들어있는데 짠 짜잔 자 이번엔 어떤 선물일까요? 헉! 편지까지 써주셨어 하다라보 하다라보 어? 하다라보 에서 이렇게 예쁘게 편지까지 써주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정연님 어 히알루론산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 하다라보 입니다 요즘 같이 부쩍 추워진 날씨에 사용하기 좋은 정연님을 위한 속보습 케어 제품을 준비해 보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건강한 보습을 유지해주는 하다라보의 고쿠줌과 히앗 풀베베리 어 소중한 정연님의 겨울철 피부를 케어해 드릴게요 하다라보는 항상 좋은 제품을 애정하는 정연님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다라보 하다라보 너무 잘 쓰겠습니다 이 카메라가 이렇게 약간 곱 뜨고 곱떼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 선물은 이제 없어요 다음 선물도 옷도 선물해 주셔가지고 지금 입고 있는데 이건 신서일기 티셔츠입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선물받은건데요 짜잔 어때요? 괜찮은거같아 이쁜거같아 요즘 저희 그 뭐지? 티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티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톰브라운 작을 좋아하는 팬분들이 너무 많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기대를 많이 하시고 계실텐데 그리고 선물이 계속 들어오네요 짜잔 저 포르쉐 받았어요 포르쉐 레고도 받구요 그리고 아디다스 신발도 받았어요 레고 신발 나 언제 하지 이번에 다 만들지 소금 Schneider 숙소 마침내 음료 마침내 팀보 선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아 이거 와플 이거 와플기기 와플기기 요즘 핫한 와플기기 선물 받았어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스누피 근데 요즘은 그 카톡 선물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카톡 선물로 지인분들이 주셔 가지고 이런 선물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선물 이거는 냄새 좋은 잘 때 릴렉싱 필로우 미스트 계속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데 반신욕 반신욕 제품도 받고요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아 바디 스크럽 바디 스크럽 제품도 받았어요 지금 제 앞에 선물들이 다 나열되어 있는데 이거는 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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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어요 귀엽다 감사합니다 모든 그러니까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 해주시죠 짠 감사하네 감사하지 짠 이거는 LP 너무 예뻐 LP예요 이렇게 휴대용 LP라고 LP 턴테이블 이거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려고 선물해줬는데 이거 너무 예쁘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집이 엉망진창이네요 네 진짜 집이 엉망진창이네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일 축하를 많이 받아서 너무너무 기분 좋은 날이었고요 우리 바미도 선물 받았어요 거꾸로요 거꾸로요 우리 바미도 선물 받았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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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여러분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어떡해 네 밤 바로 도망갔고 응 귀엽죠 밤이 다 귀엽다고 난리 났어 네 여기 있는 주전자랑 이것도 집들이 선물을 주신 거 아 진짜 짜잔 이것도 집들이 선물로 받았다는데요 꽃도 받았잖아요 꽃도 받았어요 올해 진짜 좋은 기억만 없는 생일인 생일 선물들과 생일이었네요 배탈은 났지만 오늘 오늘 어 촬영하고 안무 연습하고 집 와서 어제 원스들이랑 약속했거든요 오늘 브이앱 해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와준 우리 원스 너무너무 고맙고 음 늦게라도 이렇게 파티에서 너무너무 좋아요 보고 싶었어요 원스 땡큐 해피버이덱 해피버이덱 생일 때 사나한테 뽀뽀 받았냐고요? 아니요 사나한테 뽀뽀 안 받았어요 어 난 받았는데 며칠 전에 아 가습기는 지효한테 생일선물받았고요 응 지금 켜고 있어요 여기도 있어 지금 여기 두 개도 있어 아 그래 사나는 최근에 승혜언니한테 승혜언니한테 뽀뽀해줬대요 사나가 승혜언니는 뽀뽀고 손을 박았대요 정혜리 생일날 내가 봤어 언니 인사할래? 아니 지금 너무 쌩얼인데요 너무 매너들이에요 왜요? 우리 원스분들한테 인사해줘 너무 매너들이에요 아니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왓 언니에도 트라이스 위에 나오는 건 처음이니까 안녕 넌 가면으로 해 이건 뭐야 포춘쿠키 오 열어봐 포춘쿠키 포춘쿠키 선물 받았어요 열어볼까 하나? 하나 열어볼게요 뭘 고민을 생각하고 열어봐 나 고민을? 고민인가 아무튼 뭘 포축하고 열어봐 나 잘 몰라 이 종이가 설명서니까 버리지 말고 읽어줘 쿠키는 그냥 먹어 이 안에 종이 들어있고 쪽지를 확인해줘 생일 쿠폰은 랜덤하게 있는데 꽝도 있어 아 쿠폰은 연다 한 시간 지갑 쿠폰이래 이거 매니저님한테 줘야되겠다 한 시간 지갑 쿠폰 네 포춘쿠키 한 시간 지갑 쿠폰 받았고요 오랜만에 우리 원수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데 질문 좀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멤버들이 다른 멤버들 선물 뭐 줬는지 다른 멤버들이 다른 멤버들이 아직 안 봤는데 엘질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기대되네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원수가 좋아할만한 예능을 찍었다 와 이거 완전 스포지 TTT 아니고요 어떠한 프로그램을 찍었다 어떠한 프로그램을 찍었다 좋아할만한 박진영 PD님께 선물 받으려고요? 네 받았어요 공기청정기 선물 받았어요 제가 선물해달라고 했거든요 강요했어 저희가 한 번도 안 나왔던 프로그램이에요 저희가 한 번도 안 나왔던 프로그램이에요 저희가 한 번도 안 나왔던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한 번도 안 나왔던 프로그램이에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컴백 때 나올 거니까 이번 앨범 중 제일 맘에 들었던 착장 저는 송그러운 착장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오.. 앞동착도 너무 좋았어 핑크색 앞동착이 있어 엄마 방에서 보고 있구나 스포일러 조금 스포일러를 하자면 아 그건 너무 보여줬어 그건 안 돼 그건 너무 보여줬고 뭐래 줄까 아 너무 보여줬는데 끝 머리색 잡아올리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내가 팬들이랑 소통하는데 앞에서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부담스럽고 축하해주신 원스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어 이제 뭔가 질문이 없는 것 같아 우리 또 11월 12일날 컴백을 하니까 그때 만나고 그때는 뭔가 대면으로 만났으면 좋겠어 오우 갑자기 뭐하냐고 갑자기 언니 코코모구만 보여줬다고 오우 새끼야 제멘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고 아 유닛 유닛 유닛은 또 이제 처음이잖아요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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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닛은 처음이라서 어떤 무대를 할지 너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저는 아연언니랑 모모랑 채영이의 유닛을 정말 정말 좋아해요 정말 트와이스가 전혀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음악이고 그랬어서 저는 기대가 돼요 당연히 저희 미나랑 쯔위 유닛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새로운 음악 장르여서 너무 좋았지만 뭔가 모모랑 나연언니의 뭔가 새로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생일을 축하해 주신 우리 원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그리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돌아와 주신 원스분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생일 축하해 주신 모든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지인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고 다 좋은 경현이의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마워요 갈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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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